일본의 주 니가타 총영사관의 기념품으로 나가는 자연 마징의 유기농 토종다레잼과 토종다레 천연비누 2019년부터 요코하마 총영사관에 기념품으로 납품되고 있었는데 영광스럽게도 올해 니가타 총영사관에도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제품에 있어 상당히 까다로운 일본 분들이 다레잼을 맛있게 드시고 다레 천연비누도 즐겨 사용하신다니 얼마나 뿌듯한지요. 한여름 때와 같이 소나기처럼 땀을 흘리며 일하고 다레 제품을 생산하는 수고로움이 눈 높듯 사라집니다. 직접 재배한 유기농 토종다레와 유기농 비정제 원단 등 엄선된 최고의 재료로만 만들어진 자연 마징의 토종다레잼 식품위생검사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위생적인 자체 공장에서 최신 저온진공 가공기도 좋은 원료와 정성을 듬뿍 담아 만들어내니 최고급 다레잼이 생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온진공국국으로 만들어진 자연 마징의 토종다레잼은 새콤달콤한 토종다레의 맛과 향이 그대로 살아있고 다레 함량이 65%나 되며 팩틴이나 색소 등 일체의 첨가제가 들어가지 않는 건강하고 맛있는 잼입니다. 토종다레 천연비누는 포도시유, 올리브유, 팝유, 코코넛유 4가지 천연오일에 토종다레 추출 보습 성분이 10%나 들어가고 미급 EWG 그린 등급의 안전한 원료로만 만들어진 최고급 미용비누입니다. 소량만 사용하여도 풍부하고 미소한 거품이 일어서 세정력도 우수하며 사용 후 피부 건조나 당균 현상이 덜하죠. 은은한 시트럴 향과 산뜻한 민트색의 밀모는 덤이에요. 에코팜이라는 비누 전문업체의 기술협약으로 OEM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는 토종다레 천연비누 저희 자연 마중이 국가대표라는 마음가짐으로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최선을 다해 최고의 토종다레 가공품을 생산해내겠습니다. 저희 자연 마중의 다레 제품을 선택하여 주신 주 요코하마 총명사관과 주 니가타 총명사관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함을 전합니다. 자연 마중이었습니다.